기어 타임즈 네 스쿼이어 에피폰 그 다음에 생각나시는 브랜드 스털링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스털링 바이 뮤직맨입니다 엄청 오랜만이네 이거?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이제 우리 2012년에 했었대 정말 옛날에 했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12년도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 말고 뮤직맨의 엑시스 모델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 엑시스 모델 한번 더 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75대 한정판 모델 아 엄청 비싼거 좋은거였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희가 이 AXX3 FM은 지금 처음 하는거고 최근에 썼던 모델도 다 꽤 오래되서 굉장히 반가운 브랜드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되지? 이거 참 좋은 기탄네요 네 자 볼게요 뮤직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팬더에서 근무하던 포레스트 화이트와 톰 워커가 벤처 회사인 트라이소닉스를 차렸습니다 그게 1971년도에요 그 레오펜더가 또 협조를 해줘요 그 앰프 제조를 필두로 기타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게 되는데 레오펜더가 트라이소닉스의 대표로 갑니다 그리고 레오펜더가 운영하던 컨설팅 회사 CLF 리서치가 뮤직맨이라는 이름으로 악기의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요게 이제 뮤직맨으로 통합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CLF와 뮤직맨은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길을 걸었어요 레오펜더가 지하에서 기타와 베이스 제조에 집중을 했고 뮤직맨은 앰프와 기타 판매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1979년에 레오와 지앤... 레오가 이제 지앤을 독립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뮤직맨과 레오펜더가 인연은 그걸로 막을 내렸지만 이 토모커의 뮤직맨은 그로버 잭슨과 손을 잡고 악기 제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어니볼이 토모커에게 뮤직맨의 상표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뮤직맨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 어니볼에서 이제 나온 그것 때문에 이 뮤직맨의 우리가 커스텀샵이라고 얘기하는 건 올 패밀리 비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오펜더의 직원들이 나와서 레오펜더만 함께 하다가 레오펜더 다시 떠나고 어니볼과 합작하고 이러면서 우당탕 쿵탕 하면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지금 악기를 정말 잘 만드는 가장 뭐랄까 품질로서는 뛰어난 브랜드의 하나로 정평이 나있죠 뮤직맨을 대표하는 기타로 단연 액시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액시스는 지금 뭐 저희가 2012년도에 한 거를 굳이 뭐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어갖고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액시스는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약간 좀 그 드림키타죠? 드림키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왜 좋아했냐면 액시스 슈퍼스포츠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액시스 슈퍼스포츠를 보면은 이 톤 컨트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다 피해지 옵션 장착하고 이러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제대했을 때 2007년 6년 7년 이때 액시스 슈퍼스포츠 풀옵션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그때 당시 가격으로 400에 가까운 가격이었으니까 정말 비싸고 좋은 기타였단 말이죠 망치로 진짜 부러웠어요 네 이거 부럽겠죠 그렇습니다 이 액시스 클린톤은 블루스 컨트리 뭐 할 것 없이 다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드라이브톤 크런치부터 강력한 하이게인까지 그래서 되게 범용성이 강하고 연주감이 편안한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시스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컴팩트 하잖아요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연주감이 편해서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뮤직맨이라는 브랜드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 연주자들이 에드워드 벤에일런 아니면 존 페트로치인데 존 페트로치인데 존 페트로치는 이 큰 사람이 네 그렇죠 요만한 기타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JP모델들도 보면 다 좀 작잖아요 딱 작아요 이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아카데믹하게 하는 연주에 좀 최적화된 그런 브랜드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뮤직맨의 액시스를 가지고 내려온게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액시스 시리즈는 원래 AX 시리즈로 이제 나왔고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모델명을 줄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액시스 서브라고 이제 해가지고 모델명 네 AX3 FM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AX3 FM 이고요 예전에 썼던 것 중에 AX 시리즈 그 차트가 남아있는 걸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AX3S 가 43만 9천원 이었고요 개인 섞인 해골물 40만원대 최강개인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AL40 라는게 있었는데 요거는 어 해골물 편의점에서 팝니다 막 이제 그 해골물이 약간 그런거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에서 해골물 뭐 이런거죠 그냥 모르고 치면 그냥 좋다 AXS 같다 막 이러면서 저가형에서 굉장히 표현을 잘해낸 또 기타 중에 하나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스쿼이어 에피폰 요런 브랜드들과 함께 가성비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싸고 좋네요 네 최근에 썼던 75대 한정 은총씨와 함께 했었던거는요 선생님 어 회색고추가 더 맵다 은총씨는 기타가 커서 부담스러웠던 분들 이 기타가 딱입니다 네 그렇죠 어 75분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구요 이게 엑시스 BFR 스틸 블루라는 무델이었어요 8.5 8.0 8.0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기타 AX3FM 스펙 살펴볼게요 679,000원이구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3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5mm 12프리트 77mm 플레임웨이플 비니어탑이 올라가 있구요 포플러바디에요 포플러바디 하드메이플 렉에 다이캐스테드 머신 너트너비 42mm 하드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율반지름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 22 내로우프레쉬 픽업은 험버커 험험 원톤 5위의 픽업셀렉터인데 여기 독특합니다 1단이 브릿지 험버커 2단이 이너사이드 양쪽 먹습니다 하얀 것만 3단은 쌍험이겠구요 4단은 넥 험버커인데 완전히 험버커가 다 먹는게 아니고 코일 탭으로 힘이 빠져서 먹습니다 이게 코일 스플릿이라고 스펙이 나와 있는데 있는데 저희가 쳐본 결과 둘 다 구동이 되고 힘만 빠지니까 코일 탭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단은 넥 험버커입니다 이렇게 브릿지는 풀크롬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색상은 트랜스골드 네피블루 중에 트랜스골드 색상입니다 사운드 들어 볼까요 오우 우동차지 이거 엄청 자 여기 힘 빠진 험버커 소리 들어 보겠습니다 상온 자 いいの?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굿! 마샬로 잽싸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타 잘 만들었는데요? 좋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레드락은 하이게인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샬게임도 한번 들어보죠. 마샬게임도 8입니다. 마샬게임도 끝내주네요. 마샬게임도 끝내주네요. 콜라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죠. 콜라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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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